충북 충주시의 대표 축제인 우룽문화재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10일간의 예술여행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룽문화재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개막공연탄금으로 시작해 70여 개의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진행, 약 13만 명의 관람객을 유도하며 성공적인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개막공연탄금은 이번 문화재를 위해 주최기관에서 준비한 순수 창작극으로 지형예술 자산 확보와 함께 시민 배우를 모집 참여시켜 지형문화재의 자부심과 가치를 드높였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유명 연예인 출연과 화려한 무대 효과를 없애고 메인무대와 특설무대를 분산 배치하며 지역에서는 쉽게 관람하기 힘든 무형문화재의 공연과 더 많은 지형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을 유도해 호평을 이끌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여러 예술단체의 화합을 통한 자선 아트페어제를 개최해 지역아동 후원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축제를 통한 예술무라 발전을 시도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